내가 먼저 읽을게요. 수영, 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여가활동이자 경쟁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수영, 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여가활동이자 경쟁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트윙백 읽어주세요. 수영, 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여가활동이자 경쟁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은 어떤 종류인지 알아요? 수영 종류. 수영 4가지 있어요. 올림픽 가면 수영 종류 4가지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한국어로 알아요? 아니면 베트남어로 알아요? 한국어? 한국어 알아요? 영어는 프리스타일, 버터플라이, 백 스톡, 브레스톡. 영어는 베트남 뭐예요? 다오지눅. 타지나는 스포츠 아너워터 이게 수영 4가지 봄 봄 봄 봄 자유형 프리스타일 이거 틴 빛 뭐해 이거 아 뭐이 뭐이 이거 프리스타일 아 프리스타일 이건 뭐해 배영 아 뭐이 그어 뭐이 그어 이거는 아 아 뭐이 제 뭐이 제 이거는 이거 뭐이 봄 봄 봄 버터플라이 아 수영할 줄 알아요 하트인 바다잖아 수영 수영 뭐이 예 수영할 줄 알아요 아 잔 수영 알아요 오케이 잘해요 네 잘해요 나도 수영 좀 해요 7키로 수영 해봤어요 자 여기 보면 요거 호화동 이거 한국말 뭐예요 이거 운동 아 호화동 활동 활동 운동 활동 활동 그리고 이제 늑물이고 이거 치아찌 이거 뭐예요 한국말 아 아 아 아 이거 요거 같아요 여가 아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여가 아 여건 아 여가 활동 아 아 아 아 아 아 여가, 여가는 뭐냐면 일요일에 쉴 때 달리기 뛰고 수영하고 축구하고 하는 거 여가 여가, 여가, 뇌다운 운동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수영이 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픈 워터 수영, 바다 수영 다음 거 해 볼게요 서핑, 이거 서피가 아니라 서프보드 서프보드를 사용하여 바다 물결의 표면에서 놀기 네, 읽어보세요 한국어 서프보드를 사용하여 바다 물결의 표면에서 놀기 뇌 송, 뇌 겐 젠 맛 송변 방부 땀 뇌 서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안 잘해요 안 해봤어요? 서핑, 가르쳐요 근데 다대포 맞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사람이 서핑해요 네, 부산 네, 부산에서 충정 다대포 다대포 네, 다대포 바다 하단에서 다대포 가깝잖아요 하단? 하단 지금 사는데 하단 멀어요 다대포? 안 가까워요 네 낙동강에서 쭉 내려가면 다대포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서 다대포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회사에서? 네 나중에 뭐 일요일에 한번 서핑 배워봐요 하하하하 지금은 추우니까 안 되고 나중에 봄에 일요일에 서핑 한번 배우면 좋아요 유튜브에서 기본적인 거 보고 그 다음에 송정이나 다대포에 가면 서핑 보드 빌려줘요 슈트하고 같이 봄에는 빌려서 해봐요 해봐요 네 그러면 이거 서프보드 알아요? 서프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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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 두비엠 방 뭐 맏 점 룩 방 방 방 이거 매트남으로 룩 방 룩 방 네 아 오케이 스노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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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클 광택 사용하여 물 위에서 수중생물을 관찰하는 수영활동 대안 읽어볼까요? 네 스노클은 차종하여 문 위에서 수중생물은 광택 하는 수영활동 네 스노클은 사종하여 문 위에서 수중생물을 관찰하는 수영활동 스노클은 사종하여 문 위에서 수중생물을 관찰하는 수영활동 랞고 옹 bơi ở mặt nước với ông ngắm thì quan sát nơi sống dưới nước 랞고 옹 bơi ở mặt nước, bơi ông nằm, 제 quan sát, 도이송, 조이, 늑 anh ở mặt nước tiếp theo terrible 세 sụn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란 고 옹. 뭐 오이, 수영. 오, 맏녹. 맏녹. 이거 뭐 오이, 옹, 남. 이게 스노크링. 네, 네. 물안경. 다낭, 네. 다낭에서, 후쿠옥에서. 많이 해요, 스노클. 네, 네, 네. 후쿠옥 많이 해요, 스노클. 저기 후쿠옥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후쿠옥 가면, 한국은 제주도. 여름에, 여름에 뭐 거기 거제도도 많이 해요,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수영하면서 바닷가 가면 할 수 있어요. 자, 옹남 뭐예요, 옹남? 옹남. 옹남. 수,녹. 수,녹. 잠시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스노클. 안경. 네, 스노클. 네, 스노클. 네, 맞아요. 옹남? 옹남? 옹남. 응, 옹남. 응, 옹남. 응, 옹. 이거는, 이거는, 샤또이송. 수중생물? 샤또이송. 샤또이송. 수중생물, 뭐 물고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물 위에서. 아, 물 위에서. 네네. 오케이. 이번에는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자기 포함형 수중호흡장치를, 이거 어려운데. 사용하여 해적생물을 탐험하는 다이빙. 한 번, 지급하여. 자기 포함형 수중호흡장치, 사용하여 해적생물은 탐험하는 다이빙. 아, 오케이. 그 선생님 팻? 랜았고 빛. 랜았고 빛. 랜았고 빛. 시즌 gully 시즌 gully 난 구벨 난 졸이 녹수 중 왠키 주 주 제 탐패 도이 성변 그 스쿠바다이빙 해 봤어요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와우 좋아요. 스쿠버다이빙은 정말 좋아요. 스쿠버다이빙은 배워야 돼. 인스트럭터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 공기통이 있어요. 에어 탱크 공기통 이렇게 메고. 그 안에 레귤레이터 있어요. 호흡기. 공기통하고. 근데 한 번 몇 분. 깊은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보아이언트라고 부력제. 이거 누르면 옷에 공기가 팽창돼. 구명조끼처럼. 그래서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공기 빼면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뜰 때는 천천히 공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한꺼번에 나오면 안 돼요. 우염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공기 속에 질소 있어요. 질소. 질소. 몸속에 들어가서 팍 나오면 우염해요. 천천히. 암암암이라고 하는데 압력을. 물의 압력을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스쿠버다이빙 그렇게 하는 건데. 음. 자. 요거. 요거 뭔지 알아요? 수중? 이거 뭐예요? 사정? 사정이에요. 아. 오케이. 사용하는 거. 사정, 이종, 철. 이거는. 이건 뭘까요? 간파? 간파? 해처? 해처? 아닌데. 해저은. 해저. 해는 비애니어. 바다. 바다. 해. 해저은 아래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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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거 탐험하는 거 아니에요? 탐험? 네네. 탐험? 이렇게 보는 거? 네. 탐험. 탐험하는. 소이생배는 해저생물. 소이생배는 해저생물. 그리고 이거 한국어 중에서 요거 요거 하고 지금 요 생물하고 생물 다음에 을 있잖아요. 을 네. 이거 음 아.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요거 요거. 이런 거 많아요. 한국어. 특징. 한국어 특징. 특징. 이것도 보면 이게 보트가 단어예요? 보트? 네. 보트 알아요. 근데 이게 에 붙었죠? 에. 네. 에는 단어 아니에요. 에는 조사. 이거 한국어 특징. 수면도 있는. 잠깐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문법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거 수면 이게 단어예요. 에서. 에서 이거 한국어 특징. 요거 스키도 여기 스키 단어죠. 스키. 를 요거. 에. 에서. 를. 이런 거 음. 알아요? 네네. 알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읽을게요. 워터 스키. 보트에 끌려 수면에서 스키를 신고 뻗어나가기. 읽어봐줄래요? 워터 스키. 보트에 끌려 수면에서 스키를 신고 뻗어나가기. 엑죠. 아무것도. 보트에 끌려 주요. 엑죠. 보트에 끌려 수면로 벗 West. 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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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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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이렇게 어보이. 모 따오. 따오뇨. 이거 저기. 아니요. 이거 조큰메. 조큰메 맞아요? 조큰메. 예. 조큰메. 따오뇨. 뇨가 작은 거. 네. 작은 거. 근데 여기서는 이거 스키 같아. 스키. 아 이거 보트. 따오뇨 이거 보트. 아 보트. 보트. 따오뇨. 따오뇨. 그 다음에 깨오보이. 깨오 뜻 뭐예요? 깨오. 깨오. 아 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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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물. 물은 씬. 아 땡기는 거. 땡기는 거. 네네. 아. 땡기는 거. 땡기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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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방 rules.ieneивают 뭐다 번역 Yeah. wennック curmudian 아 맑력 있으면 I can't leave it? 네. its funcioname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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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Silence.はい. 네. 네. Haraw Design. 네. 네. F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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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늑입니다. הש은 Matt nook. Rembrandback. 네. 네. 이제 물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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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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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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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COUE. 네. oc K pa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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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 위에. 네. 물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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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n. 네. 네. 마aste. means 위토스키는 베트남어로 쥿반벤 쥿반벤? 네 쥿반벤 괜찮아요 쥿반벤 아니고 쥿반벤 더 나아야죠? 쥿반벤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쥿반벤 녹이나 벤이나 녹은 물이고 벤은 바다인데 쥿반벤 더 나아야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위토스키 맞어요? 어? 위토스키 워터스키 워터스키? 응 워터 워터스키? 응 워터스키 이거 워터스키 킹 아니에요 후국에서? 있어요 있어요 워터스키 아 그렇죠 그 저기 빔펄 가면 워터스키 타는 사람이 있어요 남웅이라고 잘 타요 워터스키 그 다음에 웨이크보드도 있고 지금 스키는 눈에서 타는 거잖아요 눈 뜰 눈 근데 이제 물에서 타면 워터스키 그 다음에 워이크보드 그 스노우보드는 눈 위에서 워이크보드는 물 위에서 아 오케이 윈드서핑 오케이 윈드서핑 바람을 이용하여 선박과 연결된 돛이 달린 보드에서 놀기 응 워터스키 응 워터스키 윈드서핑 바람을 이용하여 선박과 연결된 돛이 달린 보드에서 놀기 킹백 아 옵게 눈도 regres 윈드서핑 재미있어요. 바람 타봤어요 윈드서핑? 안 타봤어요? 탈 수 있어요. 바람을 이용하여 이거 선박이라고 했는데 선박 아니고 보드 서핑보드하고 똑같아요. 연결된 돛 세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마스터. 돛을 달린 보드. 아 선박과 연결된... 이거 잘못됐다. 그냥 보드에서 돌기. 이거 조금 이상해요. 어쨌든 룩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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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쩎은 장반고 무웅라이. 무웅라이가 뭐지 뭘까요? 무웅라이? 몰라요. 오케이 패스. 그 중은 사용하는 거. 깐범은 범범범이 돛이죠. 세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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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츠웬은 운전하다? 네네. 네. 괜찮아요. 주앤 바오 쏙쥬오. 쏙쥬오. 쏙쥬오가 바람이죠. 바람. 바람. 네. 바람. 바람. 쏙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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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거 타이트 보딩. 아 이거 주앤 쥬오. 주앤 쥬오. 주앤 쥬오. 아 이거 타이트 보딩. 먼저 읽을래요 먼저 이거. 이거 읽을래요. 주앤 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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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앤 쥬오. iki으 쥬오. 주앤 쥬 that I get. 주앤 쥬오. 타이트 보딩. 타이트서핑. 연결된 련을 통해 바람에 이끌려 수면을 따라 움직이기. 이제 읽어주세요 한국어 Т이 안. 읽어주세요 일arsa님. 타이트 보딩. 전콘트윈 면을 통해 바람에 이끌어 수면은 따로 음식이기 베트남 파티에 타고 무인회에서 많이 해요 카이트보딩 베트남 카이트보딩? 네 카이트보딩 무인회 만약에 바타에서 카이트보딩 할 수 있어요 베트남 무인회에서 많이 하고 한국은 한강에서 많이 해요 한강도 하고 여기 평택호에서도 많이 하고 이거 연 뭘까요 연 알아요 연 이거 카이트 카이트? 네네 카이트 네네 아마도 못담? 땀 뭐예요? 땀반? 네 이거 연? 못담 반? 연? 연? 아니에요 아 그럼 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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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렇게? 연은 아니고 이렇게 낙가산 같은 거 네 네 아 지오 지오? 못지오 지오? 목큐? 오케이 음 이번에는 카야 먼저 할게요 카야 소형 보트를 움직이기 위해 물에 패들링하는 활동 오케 읽어봐요 사작 소형 보트는 움직이기 위해 물에 패들링하는 랜턴 주로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 수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등벳 배경에 사용할 수 있는 조기의 하늘과 배로 이동을 수 있기를 바만으로 다룬는ESS 배경에 사용할 수 있는 조기의 하늘과, 목두가의 제어 대지추엔 젠 맛농 중 은덕 수중 저 제트리 복지다오. 아까 이거 찌다오하고 이거 나왔었죠 찌다오하고 찌트리 복지다오. 스포츠. 뛰어들어 있는 레크레이션 여가 그 다음에 복 또는 뛰다오는 좀 스포츠 스포츠 네네 오케오케 노트엔 카약 타봤어요 카약?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수중 목주엔 이거. 제거항 마다있었는데 안 가가워요. 오케오케. 주엔뇨가 작은 대죠 작은 대. 요가 작다. 네. 코트. 네. 조금 카약 작아요. 못 갈게요. 못 갈게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노? 네. 한국말로 뭐예요? 그냥 노라고 해. 패들 패들. 영어로 그냥 우리 보통 패들링 이거예요. 못 갈게요. 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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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노 졌다는 패들링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네. 트윙 배에서는 뭐라고 해? 이거 노 졌는 거? 깨이티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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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베트남 바구니 배 있죠? 바구니 배. 네. 동그란 거. 동그란 배. 네네네. 원처럼 생겨. 이렇게 이렇게 젖는 거. 파티엔도 많이 있죠? 네네. 있어요. 아 오케이. 바닷가 마을에는 대부분 다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배. 있어요? 배가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이거 작은 배. 작은 배? 네네. 작은 배. 아 쪄요. 오케이.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버지 고기 잡아요? 네네. 물고기 잡아요? 어 오케이. 우리 집도 배 있어요? 모르겠어요. 형들이 배 독이 잡아요. 오케이. 이번엔 까누. 까누하고 카약하고 비슷해요. 먼저 읽어줘요. 아 베트남 바구니? 네. 네. 두 퇴원 카우. 동두 유 카약. 카약.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동두 한 개의 스티니까. 또 다른 종류의 롯을 사용하여 종종 더 큰 보트를 사용합니다. 읽을래요? 네. 가투, 간우, 가작과 비슷하지만 들은 종교의 노는 사정하며 종종 더 큰 보트를 사정합니다. 이거 저기 지금 노 있잖아요. 이게 그거 깔게요. 깔게요. 수중 몰 로이. 로이 아니에요? 로이? 로이 뭐예요? 이거 노 줍는 거 아니에요? 카약은 이렇게 적고, 카누는 이렇게 적죠. 하나로. 그래서 카약은 브레이드가 두 개, 양쪽에 있고 두 개. 하이 브레이드. 근데 카누는 손잡이 있고 브레이드 하나밖에 없어요. 카누는. 근데 카누가 더 커. 근데 보통 네 명이요? 아니야. 그거는 하기 나름이야.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네 명도 있어요. 아 네. 근데 네 명은 주로 이렇게 선수? 선수여우 많이 있어요. 올림픽 할 때 선수. 스포츠 경기에서. 근데 카누는 보통 카약도 그렇지만 호수 같은 데에 탐험하거나 할 때 많이 이용해요. 작은 배드 이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트스키. 제트스키. 작은 모터화된 수상 스포츠 비굴을 타고 물 위를 길주하기. 읽어줄래요? 제트스키. 작은 모터화된 수상 스포츠 비굴을 타고 물 위를 길주하기. 오케이. 긴 배. 좋아 보기. 이고 그 세ale가 오토바이죠? 네. 그러니까 물 오토바이, 제트스키, 물을 진짜 좋아하지. 메이뇨, 메이뇨. 메이뇨가 혹시 뭐예요? 이거 작은 모터화 핀. 아, 기계. 네, 기계. 작은 기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OK, OK. 작은? 어떤 게? 아니요, 잣이. 이거? 네, 맞아요. 이거는 아까 나왔었는데, 여가, 레크레이션. 자트리, 여가활동,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조 자트리 바 주와딘. 주와딘은 뭐죠? 주와딘? 네, 좋아요. 하여튼 자트리는 아까 여가활동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레프팅. 아, 먼저 읽고싶어요. 네, ακ 팽이보트에서 강은 작고 어려운 여울은 통과하기 음 오케이 오케이. 요거 송강이죠 강? 네네. 강 맞습니다. 모 치엔백배보이 하면 이거 저걸까 같은데 모 치엔백배보이 그리고 펭이보트 작은 레프팅보트 이렇게 고무보트 고무보트 종디 과 종룡냐고 종룡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로인 바지막 오케이. 번져 해요. treo thuyền, 사용 treo để đẩy thuyền qua mặt nước thường được thực hiện 를 사용하여 보트를 무릎에서 밀고 나가기 주로 경쟁적으로 수행됩니다. 를 사용하여 보트를 무릎에서 밀고 나가기 주로 경쟁적으로 수행됩니다. 교오라고 발음하나? 교오라고 발음하나? 주정제오. 게오제오. 다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요거 잠깐만요 요거 제오? 제오? 아 이거 노죠? 노? 제오? 네, 노 를 사용하여 노 를 사용하여 문 위에서 맞이 그러면 표면인가? 원래 눈은 뭐에요? 얼굴 얼굴 맛 맛, nước, 문 위에 표면, 얼굴, 맛 눈은 뭐예요 눈? 눈, 문, nước, 맛 눈, 맛, 눈, nước 맛, 얼굴 맛, 맛 맛 맛 맛 5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오늘 여기까지 해야돼 잘자고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바이바이 수고했어요 잘자요 지금